안녕하세요 표 만드는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제가 평소에 딱딱하게 정제된 표로 만들어진 데이터만 여러분께 제공했었는데요 오늘 컨텐츠는 신규 컨텐츠입니다 어떤 거냐면 아무 생각 없이 보기 좋은 표줄로 늘 올 수 있겠네요 다나와 신제품 탐방이라는 코너를 한번 시작해 볼 예정이에요 특별히 다양한 그 제품에 대한 설명을 곁들일기보다 어떤 제품이 나왔는지 한번 훑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머릿속을 비우고 저와 함께 다나와 탐방 시작해 보시죠 일단 CPU 항목부터 볼까요? CPU 항목에 어떤 게 새 제품 나왔을까요? 신상품 메인위에는 인텔 제온 프로세서 E5 2696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 V3 4세대 하슬 기반이네요 이거는 신상품이라기보다 아마 제고 혹은 서버에 들어갔던 거를 회수해서 다시 중고로 파는 것 같아요 해외 구매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중고일 가능성이 좀 큰 것 같네요 하긴 뭐 4000 시리즈 서버라면 지금쯤이면은 갈아입을 때가 됐으니까 매물이 나온 것 같고 AMD 밀라노 에픽 시리즈 두 제품 등록되어 있고 음.. 와 이 가격이 뭐야 이거 잘못 봤나? 1300만원? 오지네 64코 근데 이게 젠투 기반이라서 사실 저는 이 다음 거를 좀 더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거 우리가 평소에 살 일이 없을 테니까 이런 제품이 난데 하고 넘어가고요 그 외에는 이제 여러분도 익히 알고 있는 5800X3D나 9900KS 최고의 게임의 CPU들이 등록되어 있네요 CPU는 이쯤 보죠 그 밑에 거야 이제 나온 지 좀 됐으니까 여러분도 알고 있는 내용일 거고요 네임보드 안 볼까요? 네임보드는 어떤 게 나와 있을까요? 신상품 일단 바이오스타에서 저가형 B660 보드가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ENT이기 때문에 AS는 당연히 좋겠지만 사실 바이오스타 보드를 선호하신 분은 드물겠죠? 방열판 좀 작은 거 보니까 말 그대로 저가형 제품 싸게 한 i5 하급스라고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별 관심 없죠 그 다음 거는 에너지 옵티머스 이거 파워 회사 아닌가? 좀 생소한 브랜드인데 여러분도 좀 생소할 겁니다 BTC라고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채굴용 보드인 것 같아요 벌크 제품 박스 포장이 안 돼서 나오는 거고 B75 칩셋인가 보니 옛날 CPU 사용하겠죠? 어떤 거요? 음... B75면은 보자 샌디나 아이비스는 칩셋 맞죠? 곧 된 거 같아요 보시면은 이 보드는 특이합니다 밑에 보면은 USB 포트 같은 게 많이 보이죠? 그리고 아예 PCIe는 없어요 극하 꼽는 구간이 없어요 어떻게 쓰냐면은 보통 채굴용 쓰는 1레인 짜리 라이저 킷 있거든요 그게 이런 USB 타입으로 연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라이저 킷 12개 박아가지고 12웨이로 채굴할 수 있는 그런 보드인가 봅니다 채굴 끝물에 나왔으니까 사실 크게 인기 있을 것 같지는 않네요 보시면 원가 절감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포트 부분은 그냥 다 비워놓은 게 눈에 보입니다 다 비워놨죠? 뭐 없죠? 진짜 단순하게 만들어놨네요 근데 가격이 11만원이네? 어우 그 다음에는 기가바이트 B660 어로스 엘리트라는 게 등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거 킷바 관계자한테 살포시 들었는데 게임엑스하고 거의 동일한 가격이 판매를 한답니다 뭐 바뀌었는 점은 일단 전원부가 좀 강화된 것 같네요 페이지하고 출력량 보니까 일부러 표기 났나봐요 720A라고 전환네 거기에다가 이게 게임엑스는 4레이어로 알고 있는데 기판이 요거는 6레이어 제품이랍니다 뭐 네모 조금 더 잘 되겠죠 하여튼 요거는 나오는 제품 보고 평가하면 될 것 같고요 메인보드는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크리에이터라든지 이런 거는 여러분도 나온 지 좀 됐는 제품이니까 아실 것 같네요 메모리 신제품 한번 볼까요? 메모리 신제품은 보통 D4는 없을 것 같긴 하네요 신제품이 대부분 D5로 나왔을 것 같은데 A데이터 하얀색 메모리 이거 좀 이쁘네요 요거 저렴해 보이는 튜닝메모리 하나 등록되어 있고 밑에 보면 G스킬에 좀 상급 튜닝메모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와 16기가 두 개에 83만원이네요 가격이 자비가 없네 6600클럭에 CL14 면은 확실히 성능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위에 뭐 몇 종류 더 있긴 한데 대충 보고 넘어갑시다 그전 거는 이제 슬슬 등록된 지가 좀 됐는 것들이 아니네 뭐 이거 다 5월 등록이네 HP 꺼도 있고 V컬러 에이서 프레데터 에이서 프레데터가 좀 가성비가 좋을 텐데 지금도 가성비 좋게 나왔나? 뭐야 이거 디포네요 디포 신제품은 이 타이밍에 내놓는다고? 하하하하하하하 가격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쏘쏘 쏘쏘 CL14에 3700치고는 싸네요 디포 끝물에 하하 어제됐던 메리트는 있어 보입니다 이런 제품들이 출시가 되었네요 글카라는 신제품 뭐가 나왔을까요? 있나? 신제품 나올 게 있나? 아 이번에 출시되는 6650이랑 6750, 6950 이런 것들이 등록되어 있네요 기존 6700, 6600, 6900과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높은 성능을 발휘하고 클럭을 땡기고 올린 만큼 전력소변에 좀 증가한 제품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등록된 건 대부분 다 그 시리즈네요 6650이나 6750, 6950 다양한 제품이 등록되긴 했네요 SSD SSD 신상품 아마 P4일이 가장 지금 여러분 관심사가 아닐까 싶은데 그 외에 완제품에서 적출되는 벌크 제품을 파네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노트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업계이드하고 남은 것들 있죠 적출된 것들 AS가 없는 제품이라 봐도 무방할 거예요 3개월 AS나 1달 AS 해주는 것 그런 것들을 싸게 파는 거죠 그래서 밑에 주의사항 적어놨죠 완제품에서 적출된 상품은 제품 외감에 사용감이 있을 수 있다 장착 해제하다가 스크래치 같은 거나 스티커 떨어짐 같은 거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중고로 보면 됩니다 가격은 싼데 판매물도 별로 없고 꾸준히 판매하지도 않을 겁니다 넘어가고 다른 건 쭉 다 넘어가고 사실 저는 P14일 P3일에 더 신형 이게 좀 기대가 됩니다 속도부터가 7,000에 6,500이네요 한번 나오면은 그리고 여러분도 준이 나오면은 얼마나 불량률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P3일만큼 명품이면 월경연지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 외에는 진짜 뭐 그 이름을 잘 알 수도 없는 여러가지 제품들이 보이긴 하는데 SSD는 사실 있잖아요 메이저 제품 쓰는 게 좋습니다 데이터 한번 날라가면은 손해가 너무 크거든요 하드는 넘어가고 요새 잘 팔려주던데 케이스 신제품 한번 볼까요? 뭐야 이거? DF7100? 전면 글루 쌔해 보이는데 아 22만원이구나 글루 쌔해 보일 수 있지 다크플랜시의 상급 케이스인가 보네요 손잡이 맨날 끈대기 하나 달아놓더니 이번엔 손잡이라 불릴만한 손잡이를 달아놨습니다 오오오 글쌰해 보이네 전면 패턴도 좀 더 고급지게 다듬어 보는 것 같은데 이거 꼭 자동차 그릴 처음 생겼네요 현대자동차 그릴 근데 왜 그 그릴 따라 했지 BMW 그릴 따라 안 한 말이야 농담이고 다크플래시가 원래 가격 대비 품질이 괜찮은 편인데 22만원이면 확실히 상급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미들타워라도 있겠지만 빅타워 분류가 될 수도 있겠네요 보니까 메인보드 화환성이 꽤나 폭넓습니다 여튼 이거는 누가 또 주문 넣으면 한번 보고 제가 평가해 보겠습니다 그거 말고 실버스톤의 간만에 신형 나왔네 가격은 저렴하네요 넘어가고 존스버 VR3 또 ITX 내놨네요 존스버께 은근 슬쩍 이쁘고 괜찮은 것도 많습니다 와 이거 글카 호환성은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설마 투챔버라 해가지고 글카는 반대로 넘기나 글카를 라이저킷으로 반대로 넘기나 좀 특이하게 생겼네요 보통 휴지통 모양이라고 하죠 맞네 뒤로 넘기네 라이저킷 박아서 야 이러면 쿨링 괜찮겠는데 글카 호환성 폭이 얼마죠 오 320가야 된다고 그럼 3080도 안긴 애들은 여기 장착이 되겠네요 3080TI까지도 장착할만 하겠다 4080TI가 에어홀을 뚫려있고 한번쯤 만져보고 싶네요 누가 한번 안 보내주나 농담입니다 ITX 간만에 좀 땡겨보이는 ITX 게 있네 VR3 이런 제품이 있네요 그 외에는 뭐 저가형 제품 좀 추가된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오 이거 좀 탓난다 VR3 파워는 생략하겠습니다 파워는 저는 솔직히 메이저 아니면 잘 안 쓰는 편이라서 쿨러 한번 볼까요 쿨러 신상품 360RV2 개선버전인가 보네 뭐 이거는 기존 제품하고 거의 차이가 있을 테니까 넘어갈 거고 이건 기쿨하고 별 차이 없는 거겠죠 예전에 이거 9만짜리 기쿨하고 별 차이 없는 거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잘만 LED 쿨러도 하나 등록됐네요 쿨러 마스터 살란트 펜 저소원 펜인가 보죠 1200rpm에 최대하면 그리 시끄럽진 않겠네요 풍량은 괜찮네 풍압은 약하고 이거는 그냥 케이스 펜으로 써야 되겠습니다 4개 세트네요 가격이 싸네 와 4개 산만 안한다고? 저희 쿨거 일부 제품 등록됐고 잘만 메모리 방열판?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등록되어 있긴 하네요 D12L에 대해서도 누가 여쭤보시던데 이게 U12랑 비교했을 때 약간 밖에 안 쳐진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 쿨러도 빠르게 신제품이 자꾸 등록되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죠 이렇게 신제품 한번 훑어봤습니다 제가 주요 부품을 봤으니까 주변 기기도 한번 보고 싶긴 한데 주변 기기? 주변 기기? 아 아니다 주변 기기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주요 부품 중에 쿨러가 쿨러 말고 지지대라든지 방금 시스템 쿨러만 봤잖아요 이거 제가 왜 지지대를 지금 보여주고 싶어 하냐면 이런 거 나왔더라고요 아수스한테 사주받은 게 아니라 생방에서 나도 이런 거 나오는지 몰랐는데 이쁜 지지대라든지 이쁜 지지대라든지 누가 알려주더라고요 아 역시 이건 뭐 가격 좀 비쌀 것 같던데 5만원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좀 5만원이면 부담색긴 하죠 근데 보시면은 수평 될 수 있는 거라 확연하게 좀 튼튼해 보이는 지지대죠 거기다가 LED 들어오고 아 이거 또 로그 마크 나오면은 우리가 참을 수가 없지 그 로그 시리즈로 세팅 하시는 분들 조금 탐나긴 하더라고요 궁금하긴 하네 요거 한번 보여 드리려고 지지대 한번 눌러봤습니다 요새 비슷한 컨셉 나온 애들 좀 많은데 그냥 단순히 있잖아요 끄트머리만 연결하는 애들은 약해요 지지력이 여기 삼전방식으로 가로로 이제 설치하는 애들 그래도 약한데 저거는 이제 가로로 설치하는 것처럼 생겼지만 사실 수직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결착력도 괜찮을 것 같고 지지역할 하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통 제가 무단하게 막대형 지지대 추천하는데 저런 것도 괜찮을 거예요 제가 좀 여러분 이쁜 거 쓰고 싶다 그러면 이런 거 추천하거든요 얘는 이제 수직하고 수평하고 다 지지되는 역할을 하니까 음 여튼 오늘 한번 간단히 여러분한테 신제품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드린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이제 직접 이런 제품 나왔던 거 직장인이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불편하잖아요 제가 한번씩 그냥 재미 삼아 편히 보시라고 이런 식으로 신제품 소개라고 하기도 어렵죠 그냥 신제품 이런 게 나왔다고 한번 같이 눌러서 확인해 보는 시간 올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어때요 이 영상 괜찮은 것 같으면 꾸준히 지속적으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였고요 다음번에는 그냥 찍어주는 게 아니라 약간 공부도 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만 물러날게요 여러분 빠이빠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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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